나는 나 지금 뛴다 자 내려서 먼저 뛰기 없어 일단 내려서 뛰기 없어요 나 못 따라하고 가고 싶어 근데 어디서 출발해요? 이거 레이스잖아 아 달리는 게... 뭐라구요? 뭐라... 뭐라고 그랬어요? 뭐라고 그랬어요? 어이... 어딘지 알아야지 근데 이거 먼저 가서 소유가 없는데 난 모르는데 ід고 싶어 넌 부르잖아 다 부르잖아 1등 오늘 안녕하세요 나 하면 돼? 와 한방에 샤워 3방에 한글자막 by 한효정